안녕하세요 반입니다 네 여기는 농쾌하구요 원래는 무항우호이가서 반나마을도 가보고 뭐 반호이버나 이런 소수민족 자는 곳을 가보고 싶었는데 오다 보니까 무항쿠아에서 무항우호이 쪽으로 가는 배가 너무 비쌌고 프라이빗 보트로 가면 250만 깁? 네 그러니까 한 10만원 가까이 됐었고 이렇게 현지인분들한테 끼어가더라도 25만 깁 이상이 들더라구요 근데 이게 뭐 가는건 문제가 없으나 배가 매일 없습니다 네 그게 문제라서 뭐 어찌저찌 하다보니까 오돔사이도 갔다가 지금은 농쾌하우까지 버스를 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농쾌하우도 생각보다 라오스에서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도 아니라 가지고 오늘은 농쾌하우 여행을 해볼 예정이고 농쾌하우에서는 진짜 자연을 즐기러 오는 곳인데 뭐 볼 곳이라고는 뷰포인트 몇 개밖에 없습니다 동굴도 농쾌하우에 있긴 한데 동굴을 가고 싶진 않더라구요 이상하게 그래서 오늘은 마을 한바퀴 그냥 쭉 둘러보고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에 뷰포인트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포인트는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높은 곳으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농쾌하우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저녁에 해 떨어지는 것 일몰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몰 감상하고 딱 내려오면 네 오늘 하루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근처에 뭐 커피 한잔하고 뷰포인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먹는 것처럼 Phantom 질리 남편 피서 taught Н천 안녕 사이 사이온 네 맨날 커피 마시러 오는 곳이고 이제 한 3, 4일 있다 보니까 네 애기들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뭐 노안프라방이나 방비엥 그리고 비엔티안처럼 여행지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촌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좀 즐겁더라고요 뭐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사람 구경이나 하고 그런 동네라서 딱히 해드릴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논캐하우가 산이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고 중간에 나무강이 딱 흘러가지고 조금 이쁜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자 거리도 따로 없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날씨 진짜 넓네요 그러면 지금 낮시간이라 진짜 햇빛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금 천천히 뭐 너무 늦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포인트 올라가는 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3, 4시에 맞춰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와 같이 몰입 군무거 아시아 마라 이것은 마을 염려 네 오늘 갈 뷰포인트는 파케오롬이라는 뷰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500m 가면 입구가 있고 거기서 2시간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기도 전에 한 2km 정도 걸어왔는데 문이 다 깨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만난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까 여기는 비오면 위험해서 못가니까 저 앞쪽에 파댕이라는 곳을 가라고 합니다 아까 들어갔다가 위치만 물어보고 나온 곳에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4번째 도착 3번째 도착 2번째 도착 2번째 도착 2번째 도착 2번째 도착 2번째 도착 2번째 도착 그럴거였으면 처음부터 여기로 올라갔으면 고생을 안했어도 되는데 저기까지 진짜 멀리 걸어갔다 왔습니다 위쪽에 뷰포인트는 360도로 되어 있어서 롱키아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데 2시간까지는 안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영상 찍으면서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짜증나 나무를 치우고 가야되네 올라가려면 무너졌던가 막아놨던가 그건 모르겠는데 막혀있습니다 아 사진 찍어놨으니까 내려가서 아저씨한테 환불을 봤던가 해야겠네요 와 한 30분 넘게 올라온거 같은데 네 오늘 롱키아우 여행은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그냥 내려가서 당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앉아서 맥주나 한잔 하던가 자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뷰포인트는 안되겠네요 뷰포인트는 안되겠네요 뷰포인트는 안되어 뷰포인트는 안되어 우리 가석이 뷰포인트 говор Playpen 일단 널 나갈 수도 있다 으뜰 데뼐 первый 네 오늘 용키아오 여행은 망했습니다 한 건 없는데 땀은 드럽게 흘리고 드럽게 걷고 네 커피 두 잔 마시는 게 끝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커피 두 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네 비가 오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망한 날이 없었는데 네 오늘은 망했습니다 그냥 지금 용키아오 날씨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네 곧 또 비가 올겠네요 땀 좀 시킬 겸 네 이따가 비 오는 것도 고객 좀 하고 게다가 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빛 포인트를 올라갔어도 비가 이만큼 왔을 거고 빛 포인트 올라가서 내려올 수도 비가 이만큼 맞았겠죠 뭐 이기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은 한 게 없네요 하여튼 네 오늘은 한 게 없이 그냥 롱키아오 구경 좀 했습니다 롱키아오에를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었지만 롱키아오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루앙쿠아랑 다르게 롱키아오에서는 롱키아오까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유겁한 패리가 있고 롱키아오는 10만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도를 제가 까먹었네요 만약에 롱키아오의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롱키아오에서 출발을 하는 게 많이 좋았습니다 롱키아오랑을 갔다가 거기에서 빡팽까지 갔다가 태국 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빡팽까지 보충하는 영상 그리고 난으로 넘어가는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오늘 진짜로 한 거 1도 없지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롱키아오 끝